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며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한 요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무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근래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신앙 교육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특별히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와 내 아들 내 손자 그러니까 지금 몇 대죠 이대우 집사님 3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가르칩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손자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아브라함 이사 야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3대 세대 간의 그런 신앙 교육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전술을 위해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신앙 훈련의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만에 있는 가정에서만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문화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또 어디서 무엇을 통해 지금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장소는 어디고 무엇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 여기 수요일 날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 되면 대단한 매주 빠짐없이 일천번제에 관심을 갖고 또 사순절에 또 우리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앙 훈련 여기까지 내가 이제 뭐 꼭 누가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 꼭 나와야 됩니다 장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 새벽에 내가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지금의 지금의 신앙에 고백을 하고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로는 홍세연 전사님 누가 있을까요 배전에서 아무튼 교회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죠 저는 공교롭게도 아쉽게도 저는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박열매 사무는 아버지가 장노님이시고 어머님이 원사님이시고 근데 그게 되게 싫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가야 되고 치마도 짧은 거 못 입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루 재시고 맨 앞에 장노님 앉으셔서 박열매가 왔나 안 왔나 시간 시간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거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게 된 유일한 이유는 너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 네가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를 해라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하게 돼 지금까지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직군을 갖고 이렇게 예배되는 여기까지의 과장에 분명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 신명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여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여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하고 어떻게 물려주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이 신명기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그 전 1500년경에 모세가 있었거든요 3500년이 넘어서 약 4000년 가까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되면요 안식일이 되면요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루에도 세 번씩 기도를 하고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물려주고 신학을 물려주는 그래서 전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들 혹은 뭐죠 경제인들 다 어디에서 유대인의 뿌리에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그 신앙의 그 계승 전소 여기에서 지금도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정치가 막 결정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인은 이랬어요 이인은 대명사죠 가리키는 무엇인가 있는데 이것은 곧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 그런데 이 명하신 명령 규례와 법도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오늘 1절에 하나님 여하께서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학자가 아니면 교육학자가 누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 여하 그리고 뭐하라고요 너희에게 뭐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 하신 거예요 그럼 명령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순종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디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자 이 땅을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서 광야에서 출애급해서 광야에서 여기서 지킬 그게 아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땅의 풍요와 기름짐 그 땅의 풍성함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요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귤의 법도를 이제 가르치라고 그게 뭔지 말씀해주는데 2절에는요 그 목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적 자 먼저 2절에 보면은 이거는 몇 대가 3대 바로 너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이 세대 간에 반드시 전수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요 평생 평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때만 아니면 중고등부 때만 청년부 때만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제 청년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니까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는 아니 지가 알아서 하죠 뭐 목사님 자기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놓죠 저하고 공부하는 매주 세미나 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로는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장노님 아들인데 교회를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냐 안 가요 왜 안 가요 제발 좀 가세요 안 가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아버지가 맨날 교회 욕하시고 목사님 흉보시고 성도들 판단하고 정제하고 그럼 아버지 같으면 그런 교회 왜 나가십니까 난 그런 교회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렇게 맨날 입만 여시면 목사님 흉보시고 뭐 교인들 흉보시고 막 그런데 난 저 같으면 그런 교회에 안 가요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교회 법도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신앙 전수는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평생 동안 관심을 갖고 평생에 걸쳐서 전수되도록 힘을 써야 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하를 경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 이 귤의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경애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가르쳐야 돼요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평생 가르쳐야 될 목적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교리와 명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키는 거 한 번 교육한다고 지킵니까 아이들이 어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게 가정예배 드리자고 제가 일찍부터 오늘 일찍 들어와라 10시에 그리고 우리는 예배 안 들으면 빵꾸낸 사람이 만 원씩 벌금 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기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녀석이 나가더니 아무 연락도 없이 제가 10시부터 앉아서 기다리는데 11시가 넘도록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12시가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덕분에 덕분에 그냥 앉아가지고 저는 벌거벗은 세계사 세균 편인데 너무 강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세균에 대해서 아주 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썩이고 그런데 무슨 얘기죠 지키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지키는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우리 김정정 원사님의 고개를 다 맞습니다 목사님 아 지키는 듯 하는데도 순간 흐트러지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도록 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야 평생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라고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장수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영적인 복 하나는 경애하는 복도 주시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요 육적으로도 장수하게 하고 뭐요 평안하게 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는요 이렇게 신앙 교육을 훈련시키고 전수하게 되면은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그리하면 첫 번째 축복이 뭐죠 네 복을 받는다 이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영적인 복 모든 은혜로운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요 그냥 영적으로만 영적인 복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이걸 지키면은 이걸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여 지키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네 번성함 내가 크게 번성해요 근데 어디서 번성합니까 적과 꼬리 흐르는 땅에서 근데 그 번성함의 축복은 언제부터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허락하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적과 꼬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축복의 땅 그 가나에서 정말 크게 번성한 여기 번성하다라는 얘기는 번영 뛰어나게 하다 장성하다 강성하다 그리고 뭐야 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결국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1948년에 겨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3절 우리가 보면 1절에서는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고 2절에는 목적이 나와있고요 3절에는 축복을 말씀해주시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4절에서 9절은 그 내용은 쉽게 말해서 쉬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쉬마 명령 신앙 교육 명령 그 첫 번째 가르쳐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해요 4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여와이시다 예 잘 발견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와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자 여와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셔야 돼요 지금 다신주의가 있죠 그리고 혼합주의가 있죠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종교에도 있고 저 종교에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그 여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현서 알겠어 자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알겠어요 꼭 마음을 새기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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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하나님 요하를 뭐해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세 번씩도 이 신앙의 고백으로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기도의 시작이 오늘 신명기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하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현서 다하다라는 의미 뭐예요 그래요 힘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그렇죠 다하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이럴 땐 어쩔 수 없죠 공산존사님 청년보호존사님이십니까 다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쏟는다 진짜 전부를 그렇죠 자신의 어떤 전부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인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보세요 마음을 다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네들 보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할 때 정말 마음으로 근데 반쪽짜리 마음 가지고 10%도 안 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진심입니다 그리고 전심입니다 전력입니다 최상입니다 최선을 말하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신숙의 권산에 100% 되시겠습니까 아 솔직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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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심 진심 올인 최상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 그렇게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돼요 왜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어딨냐 예수 그리소 예수 그리소를 어떻게 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누구에게 너가 누구죠 너가 너가 누구예요 네 이대우 아 네 맞습니다 이대우 먼저 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먼저 어디에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세워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돌판이 깨어지고 그 돌판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어디에다가 너의 마음에다가 마음에다가 깨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약을 세워주시듯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죠 이대우 집사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예요 네 규례 규례 명령 모든 법도 그렇죠 그리고 중에서도 4절과 5절에 뭐를 뭐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먼저 여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칠 때 입술로 말로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녀님 아들 같은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나 교회 가세요 아버지 그렇게 맨날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런 교회 안 가요 이런 아들을 만들어내요 뭘로 가르치면 말로 가르치면 그냥 말뿐인 신앙으로 가르치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요 결혼하는데 목사님 아버지 엄마 사모니 오지 말래요 그냥 우리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아버지 엄마 오면 결혼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뿐인 신앙은 안 돼요 마음에 새겨진 내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정말 말이 아닌 어떤 지식이 아닌 지혜가 아닌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전력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사랑하여 드렸던 예배 그 헌신 그 충성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줘야 돼요 이데오지사님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을 줘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 이게 마음이 통하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선전선이 마음이 통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솔솔솔솔솔솔솔이에요 겸이하고 신이가 조금 요즘 좀 마음이 이제 조금씩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겸아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자격에서 싸움이 있었대 홀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막 싸우고 나이가 났대 야 그 저기 사장님이 있는데 싸우셨나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안 계셨대요 오늘 그러니 이제 또 서로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나마 사장님이 야 너 너무 마음 쓰지 마 네가 뭐 거기서 뭐 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을 쓰고 그러냐 그러니까 겸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도 교회에서 성도인들 그렇게 하고 그러시면 아빠도 마음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아빠도 교회에서 성도인들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아빠 기도하시고 아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마음 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죠 마음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정말 마음을 딱 열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게 보여지고 이게 나누어질 때 자녀들 안에 이게 신앙의 교육이 그때 비로소 이 마음에 있던 이 여호와 신앙 말씀의 신앙이 비로소 자녀들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자 이 부지런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7절에 언제 어디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라고요 강론하라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는 지금 뭐 집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장소 집안이건 밖이건 시간이건 아침부터 누울 때까지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자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부지런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항상 네 시시때때로 기회되는 대로 그러면 여기 집 그 다음에 길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거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일상의 삶이 이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줄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을까 여기 강론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다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약을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약을 공부하고 요한복음 공부하고 마태복음 공부하고 이사회를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겸하 너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니 아휴 회사에 가게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뭐죠 이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근데 이거를 자녀들이 하기가 쉬워요 부모님들이 하기가 쉬워요 부모님들이 하시기가 쉬워요 이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게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 됐어요 썰이 됐어요 손자 손녀가 왔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할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할머니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저는 요즘 가족톡방에 10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계속 저희가 장모님하고 해서 모든 가족이 그걸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오늘의 10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욱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자리를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천양 고백 감사 중보를 올려요 그러면 장모님께서 80이 다 돼가시는데 그걸 앉으셔가지고 긴 문장에 휴대폰을 하시는데 이 휴대폰이 거짓 간증문 수준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장모님께서 그리고 남편 장모님께서 돈을 벌시려고 막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시고 막 일에만 몰두하고 막 이런 신앙이 근데 이 어머님이 보시기에 장모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건면을 해도 이 뭐 돈 맛을 아시니까 나가서 벌고 그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아내 또 아이들 키우는 이게 보람이고 해서 신앙은 뒷전으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어머님이 1년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장모님이 남편이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해 크리스마스 때 그 앞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들으시면서 뭐 장모님 되시고 평생을 자네들에게 전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면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겸유한 신의도 보면서 말씀도 올리고 자기들로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바빠서 그걸 또 못하게 되면은 전화가 와요 노재한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편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또 어머님이 또 어떻게 하다가 못 올리세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또 제가 걱정이 돼서 또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이야기 대화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이제 어디다가 매라고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이 손목은 행동이에요 행동을 할 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미간에 붙여요 미간에 붙여요 이건 뭐죠 생각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주시고 역사에 주시도록 뇌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거는 여러분 뭐죠 매주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관문 그 앞에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보통 이 민수기의 신명기의 말씀을 거기에 놓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의 신앙의 교육을 말하고 보지러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속해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부모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신앙의 교육들을 리셋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다시 리스타트 다시 또 출발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모든 세대로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고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전달의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가정에서 물려줘야 하는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가치를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큼 큰 유산과 가치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정에서 말씀으로 신앙에 전술할 수 있는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또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애에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내 생애에 내 생애에 가장 큰 우선순위 중의 하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이게 내 삶의 내 신앙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일상의 모든 시간들 일상의 모든 장소 일상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하지 못할 때 부모님들이 연약할 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의 몸인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는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물러줄 수 있는 이 그물망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교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같이 다음 세대를 모든 세대를 제자화하고 훈련시켜서 신앙의 전수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유산들을 물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함께 부모와 교사가 함께 완주하고 완성해서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과제를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꼭 이거를 한번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나의 신명기 육장에 대한 이 신명기 육장으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의 양육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만 여러분 가문에서만 이 신명기 육장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지금부터 해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부르심 사명을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뤄나가 돼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지모델을 지도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봤을 때 하나님께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와가지고는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세 번째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네가 엎드려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고 가르쳐주죠 이런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은사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사무엘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고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성경을 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베스에게 왔는데 뭐죠 성령을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보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당신 잘못됐다 틀렸다 아볼로가 지금 성경 가르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요 4경제 18장에 보시면 따로 이 아볼로를 따로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바울에게 받았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온전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가 진짜 지도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오히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자들 중에 혹시나 연약하고 또 성도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서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라 뭐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목사를 만들어갑니다 교회의 수준에 따라서 목사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람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위대한 목사는요 한 교회에 사람과 헌신으로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13년 동안 저를 얼마나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냐 여러분 제가 많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또 저와 같이 목회하고 동역하게 될 때 이렇게 잘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정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멘토링을 받은 사람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한국 축구에 막 히딩크 클래스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선수를 쓰겠냐 우리 팀에 아주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있고 아주 재능은 뛰어나지 않지만 아주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화합을 이루고 통합을 하는 선수가 있다 나는 결단코 재능만 있는 선수를 뽑지 않고 헌신적인 희생할 줄 아는 그 선수를 뽑겠다 마법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제가 이 아프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오로지 교회 부흥 오로지 교회 뭐 숫자 뭐 이거 이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이미 있는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목회를 두고 두 방향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교회만 봤어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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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제 집 가정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가정 목회에서 자녀들 신앙 훈련에서 난 성공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많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해도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도 가정도 잘 세워져서 가정이 살아야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정말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정말 부흥하고 교회가 어떤 선언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는 성공했다 좋은 건물 세웠다 성교사 뭐 수천명 파송한다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진 가정 그걸 통해서는 결코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녀를 희망이라고 불렀어요 희망 그래서 이 희망을 살리고 이 희망이 자라도록 이 희망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희망이 살도록 그래서 우리 다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있어요 연합해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두수없이 또 한 이야기도 있지만 마음이 통화해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잘 전달해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다 세워져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찬성화 찬성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한글자막 by 한효정